아우 저기 앞쪽에 두 명 있어요 두 명 죽이러 가실래요? 얘네도 저기 봤는데 넵 싸우네요 여기 집 위에도 있다 여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 졌다 침대 이 퓨터 아 이게 문자님 어디 있어? 동력 파워 죽어 우리 게피 있어요 빨리 오세요 바로 밑에 있거든요 개딸피 쟤 바로 밑에 어? 개딸피가 아닌데? 아 얘 말고 다른 애가 다른 애가 음 풀피 아 쟤가 때려가지고 개딸피요 아 일단 때렸으니까 아 급해가지고 네 원래 개딸피 딱 이러면 바로 오잖아요 심리작용을 좀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딸피라게 저는 숨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갔는데 저를 너무 믿지 말아주세요 알겠지 어 좀 약간 말하는 거 조금씩 걸러야겠네요 약간 자체 필터링 거치고 해야겠는데 이거 응? 바로 앞에 있어 75 사람 있어요? 여기 햄버거 뒤에 여기 제 앞에 붓고 있는데 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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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이 녀석 저희 일주일에서 만나죠 석전지요 접전지요? 아 맞다 나 스파이더맨 이채 스파이더맨 그럼 빨리 오세요 엄청 빨리 오시래 이렇게 빨리 왔어요 5점 오 좋아 어, 저기 사람 있어요 150도 두 명 어, 앞에 체크 지금 일단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쏠게요 이쪽 왜 이쪽으로 가지? 아 싸우고 있구나 어구 질이 노려서 킬 막먹죠 위 어구 진기세요 한대만 나이스 뭐야 뭐야 이게 어 뭐야 실제 다 깠어요 실제 다 깠어요 한대만 때리시면 돼요 작건으로 아니 미친 다른 애 또 붙어요 멀리서 아 좋아 나이스 그리고 저기 멀리 한명 제가 쏘는 방향 보이세요? 아 체크 체크 제 개딸피에요 핀피 최대 때렸어요 저거 피좀 쳐야겠네요 한명 더 와요 다른친구 두명 두명부터요 이거 어머들이 누를게요 얘들 오리 봤네 쟤들은 오늘 봤고 저 중간에 또 한명 있어요 쟤 죽일거에요 아마 안 죽일수도 있긴 한데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자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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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주변 막으셔야죠 지금 눈쟁이님이 죽으시면 다 끝나는데 아 저 배그하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 저 안에 너무 재밌는데 무정력 어 저기 날아다닌다 막 어 일로 오고 있는데 보급목으로 할수도 있고 어 밑에 있어요 쏠게 하나 안돼 한명 더 알피지 막 치세요 받아라 떨어뜨려 봐요 계속 계속 힐 다인데 흰필까지 만들어놨어요 한 대만 때리시면 돼요 제가 다 막아 놓을게요 못 올라오게 한 대만 때리시면 되거든 여기 뒤쪽으로 빠졌어요 그냥 낙사 낙사댕지까지 맞았어요 얘 밑에 있거든요 아아아아 미치 어 누구 날아온다 아 형 형 붙으세요 붙으세요 붙으면서 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거든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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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들어가세요 이제 자기들 안으로 팔 앞에 붙었어요 한명 컷 겟 딸피 한명 겟 딸피 이거 죽이세요 피 32에 대해 아 제 위에 있어요 나이스 컷 드립 뭐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